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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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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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위해 손을 아끼지 않으신 유금희 회장님과 최종인 총무께 총재 공로패가 수행하겠습니다. 시장단은 안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신동성 총재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공로패, 부천 공로용 로타리 클럽 유금희 귀하께서는 홍서 로타리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행동에 앞장서 오실 수 있는 걸로 공년도 아라에 비워 세상의 희망을 몸척 실천하시어 회원 상호관의 우위와 클럽 간의 인내를 돈독히 하여 지구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학으로 귀클럽 회장 이친식에 승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60지구 총재 신동성 공로패, 부천 공로용 로타리 클럽 최종인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회장 공로상이었습니다. 먼저 부천 상지역과 부천 공로 로타리 클럽의 방전을 기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승철 부천 상지역 대국에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해 부천 상지역 대표 노승철 귀하께서는 수고한 로타리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그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탁월한 지도력으로 부천 상지역과 부천 공로 로타리 클럽 발전에 헌신적으로 귀하한 공이 지대하므로 그 고마운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60지구 부천 공로로타리 클럽 회장 유금희 지역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신 분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클럽 발전을 위하여 지난 1년간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계의 회장 공독회를 수여하겠습니다. 조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진태선 김선영 회원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진태선 귀하께서는 본 클럽 2023년 24년도 회기 동안 숭고한 로타리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클럽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구들 독독히 하였는데 열과 성리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반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하한 공예금으로 이에 높이 치하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690지구 부천 명령 로타리클럽 회장님 구미 다음은 이번 공로상 수요가 있겠습니다. 2023년 24년도 한 해 동안 클럽을 위해 수고해주신 임원진 여러분께서 공독장을 전달하기에 읽겠습니다. 고별되신 임원은 자리에 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원 생각하겠습니다. 세계회장 김정수, 클럽트레이너 김주연, 부회장 구복명 임성옥, 이하수, 총부채종인, 재무 김정수, 멤버십 위원장 임인정, 로타리 재단 위원장 집회사, 클럽관리위원장 김서연, 봉사 프로젝트 위원장 김서연, 신세대 위원장 전영실, 골프 위원장 양인순, 출석 위원장 이순호, 이문정 멤버십 위원께서 대표로 받겠습니다. 임원 공로상 전달에는 유금위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원 공로상 멤버십 위원장 이문정, 기하께서는 평소 수고한 로타리 이념의 구현을 이어 열과 성의를 가지고 회원 침묵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클럽 발전에 기하하신 공로가 크므로 곧 클럽 회장 이친식 즈음하여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60지구 부천공련로타리클럽 회장 6금위 다음은 개창산 시장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칭을 생략하겠습니다. 15년 개창 후복령, 1년 개창 김신철, 후복령 회원께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개창산 15년 개창, 후복령, 기하께서는 평소 수고한 봉사 이념을 바탕으로 몸소의 실천에 앞장서 오셨으며 15년간 개창하여 로타리안의 기관이 되었기에 본 클럽 회장 이친식 즈음하여 표창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690지구 부천공련로타리클럽 회장 6금위 다음은 부천시장 상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구, 부홍령, 이화수, 최종인 회원은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구, 부홍령, 기하는 많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기왕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부천시장 조용익 대도 표창장 이화수, 기한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은 최종인 이화 Cu Skills가 표창장 최종인 이화 내 ON ACPANS입니다. 표창장 최종인 이화 내 ON ACPANS입니다. 표창장 최종인 이화 내 ON ACPANS입니다. 우선 방ichero sub的人 다음은 지역사회의 소위 대목과 봉사와 사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부천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부천지역아동센터에서 준비한 감사대 전달이 있겠습니다 유금희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부천지역아동센터 최종환 대표를 대신하여 최종희 소장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 앞에 부천 문명 독다리클럽 회장 유금희 귀환께서는 평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회 소외된 약자들에게 반순과 사랑으로 질문해 주시고 미래아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에 기여한 우리 부부로 이를 취하하고자 이 소중한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6월 15일 부천시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부천지역아동센터 대표 최종환 대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산조합복지사회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해 매월 급식공사 및 설 명절과 추석에 설 명절 음식에 대한 감세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길메수 배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부천 문명 독다리클럽 길메수 위사람은 평소 인사정신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역발전형을 신하였으며 특히 이것을 위한 공사활동을 위해 따뜻한 나뉘신천의 합장서 기왕위평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해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재형 다음은 유구미 회장님의 등장클럽인 고향로타리클럽에서 1년동안 고생하신 유구미 회장님께 꽃다발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구미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추임하는 김종수 회장님과 양인순 총무님 추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부천 문명 독다리클럽을 위해 누구보다 하압으로 이끌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중화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천 문명 독다리클럽을 발전을 위해 회장을 두 번이나 어김하면서 여성 대상 수상을 두 번이나 누리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천 문명 독다리클럽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역대 회장님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공사와 하압으로 이루어낸 부천 문명 독다리클럽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23, 24년도 함께한 회장 총무님들과의 소중한 인연과 부족도 해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종 중화제 총무직을 훌륭히 수행해준 최종위 총무님께도 감사함을 전하며 23, 24년도 회장, 회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바쁘신 일종에도 불구하시고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나 김정숙은 부천 문명 독다리클럽 36대 회장의 임함에 있어 국제 독다리 정관과 세칙을 준수하며 클럽 발전과 지역 공산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을 원수께 선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부천 문명 독다리클럽 제36대 회장 김인정숙 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임 회장 추대표의 전달이 있겠습니다 추대표는 전 회원을 대표하여 유구미 회장에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추대표 2024년 25년도 회장 김정숙 기하께서는 본 클럽 정관 규전에 일과하여 2024년 25년도 회장으로 추대표의 전 회원의 이름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15일 국제 로타리 36구공지구 북천 문명 로타리클럽 회원 1동 추대표의 전 jet 작곡 표거자rule 그모 회장에서는 그대로 처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추대표고 Any Contined 계 scars 최선호 계속해서 클럽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동천 모모는 로펜클럽의 힘찬 도역을 위해 경로학 선포입니다. 10분 후 3.2.1.1.1.2.1.2.3. 국방에서 193호반의 해장총목 배치 교환이 있겠습니다. 국방에서 193호관의 해장총목 배치 교환이 있겠습니다. 국방에서 193호관의 해장총목 배치 교환이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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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희망할 이라는 2024년, 2024년도 테마 아래 숨가폭게 달려왔던 1년, 제 자신도 많이 성숙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4년, 2025년도에도 더 많은 봉사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2025년도 본 클럽을 위해 수고해 하실 양인승 신총무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2024, 2025년도 양인승 신총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 2025년도 테마인 기절을 이루는 보탈이라는 테마를 박승김이 새겨 앞으로 김정순 회장님을 보장하면서 총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유구민 회장님과 최종위 총무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식수에 의거하여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옥변 로타리클럽 회원님들의 댄스 공연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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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촌볼 건데 론트리클럽 해냄える 35주년 기념인 35대 36대 회장 위침식에 참석해주신 국젝로타리 36 90지구 신동성 총 Committee 안미진 전 총재, 노승철 국전 삼지역 대표. 채찬이 차기 유전 삼지역 대표igos 스폰서 클럽의 미승대 국전 로타리클럽 회장 우미자 선임 회장님, 먼 곳에서 방문해 주신 태국 333동지구 프라파동 체리 로타리클럽 사시키몰 회장님과 회원님, 나쿠파동 로타리클럽 회장님과 회원님, 지구 임원 및 각 클럽 회장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로타리의 활동을 하면서 몸소 배우며 느꼈습니다. 지난 23, 24년도 한 해 동안 클럽을 위해 여성클럽 대상이라는 큰 업적을 남겨두신 유금희 회장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옆에서 열심히 같이 고생하신 최종일 충목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전 회장님들의 업적을 본받아 24, 25년도 스타피아닛 A월칙 아라인 회장님의 기적을 이루는 로타리 라는 테마 아래 구천 묵련 로타리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분에도 축하와 격려를 위해 먼 곳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2023, 2024년도 회장 유금희 귀하께서는 본 클럽 2023, 2024년도 회장으로 재임할 시간 동안 숭고한 로타리 정신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클럽의 원활한 운영 발전과 봉사 사업에 기여하신 공적의 꿈으로 정회원의 고마움을 담아 이란,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69019 구청 묵련 로타리클럽 회원 1위동 용의 회원팩, 클럽 어드바이저 안희지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국가감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봉헌할 수는 아니라 구청 묵련 로타리클럽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오셨기에 전 회원의 뜻을 담아 클럽 어드바이저로 추대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69019 구청 묵련 로타리클럽 회장 김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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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척자 제목 김서현 귀하를 본 클럽 전반에 이루어하여 2024-20년 도 제목을 위축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69019 구청 묵련 로타리클럽 회장 김정수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흉적을 부탁드리도록 해서 내비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흥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하철에 내비게 덕에 감사드리며 전해드리실 것입니다. 본인은 수천공량 보타리클럽에 위약해서 국제 보타리 전반과 국제 클럽 세직을 준수하며 신고한 보타리 봉사 이용으로 지역 봉사 대결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보타리 3690 지구 두천목량 보타리클럽 선서자 이동형 빚지 전달은 김정숙 신임 회장님, 유급희 측정 회장님, 신동성 총재님과 안희진 전 총재님, 도순철 지역 대표님, 최천희 장애 총재 지역 대표님, 보미자 전 회장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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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신임 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대되시고 예배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원패의 전달은 김정숙 스님이라고 해주시겠습니다. 회원패, 이도경 귀하께서는 국제 로타리 정관에 의거하여 숭고한 로타리의 이름을 구현하고 2차의 의상을 실천하는 골클럽 전회업으로 입회되었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원패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국제 로타리 3.90 지급 2006년 로타리 클럽 회장 김정숙 회원패 유수미, 이하리옹은 같습니다. 회원패 정덕자, 이하리옹은 같습니다. 회원패 유은희경, 이하리옹은 같습니다. 회원패 조병자, 이하리옹은 같습니다. 신입 의원 여러분 단산을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패 신인은 여러분 단사를 향해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리자리아 차렷 경례 국산원을 노타에 들어 환원을 입게 하시는 진심을 부탁드리며 회원 및 예리님께서는 힘찬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혀보십니다. 다음은 국제대자리의 상륙국 오늘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부천공련 노타리카로 회원전을 위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액이 지구 여성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천공련 노타리카로 회장 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인은 여러분 환영하고 열정적인 로타리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저의 기념인지는 아 치사는 기념인 14페이지에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대상클럽이라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360지구 지구 여성플럽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태국 상서 관공지구에서 모신 차기 로타리클럽 사시 부모 회장님, 차기 회장님과 회원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클럽 역사에 관묵할 만한 업적으로 클럽을 바닥에 올려놓으신 유구미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한성과 박수로 내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천공장 로타리클럽 면역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지금 마음을 풀어보자 오늘 유구미 회장님께 저는 원래는 전 회원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국간이 비어서 회장님께만 금빛지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잠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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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천들 환불하게 되면 돈 많이 벌어서 민원 여러분들 다툼했지 않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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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부천공장 로타리클럽 여러분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겠다고요. 오늘 지임하시는 부회장님 앞으로 멋진 부천공장 로타리클럽의 성능 역사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기적을 이루는 로타리 24, 25년도를 응원하면서 오늘 부천공장 로타리클럽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 주자리인 부회장 이참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명예회원 패드받고 좀 신나는 날입니다. 특히나 몽계노뚜리클럽 여성클럽에서 명예회원 패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신나는 총재가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임기 말에 어제도 이곳에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모레도 오고 말년에 고생 많으신 우리 하감총장님 감사합니다. 또 멀리 3340B구 브라바또 GLE 로토리클럽에서 사실 김홀 회장과 우리 회원여러분 또 라콤바톤 로토리클럽의 티티콤 회장과 회원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친해집보다도 더 중요한 고창국년문뚜리클럽이 창립 35주년 기념일인데 그 이야기는 누구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도 5월 23일 이틀 전이죠. 국제 로타리에 이로부터 우리 3600지구의 최초의 여성클럽으로 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받았습니다. 불이 깊은 남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만하면 폭풍에 흔들리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총공장 로토리클럽의 지구 최초의 여성클럽으로서 이 상태의 침총은 그대를 이어간다고 하려는 우리 3600지구의 최고의 여성클럽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식을 가지고 더 애정을 가지고 로타리 활동에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총공장 로토리클럽에 우리 부총공장 로토리클럽에 오고나서 우리 이종희 회장이 해당을 조건했고 또 유부미 회장이 두 번째 두 번에 해당을 했습니다. 파면서 두 번 전부 대상을 받는 그 지어력을 과시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대단한 또 오늘 열 명의 신입 회원들이 입회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갇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몽년 로토리클럽에 이 자켓을 입었으니까 앞으로도 오랫동안 몽년 로토리클럽과 함께 초회의 공사를 실현하는 로타리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금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로타리안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장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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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는 투어의 공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트빈 배달 기술 첫으로 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에 매우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날씨는 해드리도록 오랫동안 연료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움은 지도 먹고 밖으로 오고 열받아야 노후와 목적이 소통해 우리나라만의 어항과 발전해 이어지는 기기를 진심으로 지원한다. 지난 2월달에 태국 대구 국제군사들이 가상폭풍 지구에 지구 대회에 참석하셨던 알림진 총재생과 도전공을 못하는 클럽 배달 기원의 명령과 직접으로 멀쏘고 남끄러도 흥롱이 도전공을 흥롱이 하는 음미평안에서 국경도 직장 흥롱이 것을 정말 기쁨이기고 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쉬움 청생인의 지구원의 시민소송에 나카소 국지역사회와 직장지역에게 주만된 공사활동을 갈 수 있게 등을 지칭으로 갖다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클럽에게 지속적인 흥롱을 대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9월 94일부터 2016일까지 빠른 언제리로 국익기업의 경로 기능을 오전공을 놓고 어린 클럽과 오전공을 놓고 노사리 클럽의 20시대 신경발 예전과 이번에도 남끄러나 아름다운 소속들을 함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상의 희망으로 나는 고르가 베티넬이 국제의 고사기 예전의 생활을 실향하기 위해 부동화수 주스 룩 룩 룩 룩 기구원 국사회분의 요구를 실향하며 기저의 이분을 로나니 이라는 시제사님께 어르신 국제의 부붕이 대상의 개발 아래 2024-2025노도 클럽을 이끌어 가신 자리 기운서 대상에 취임을 다시한거 지측으로 일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클럽의 백마 발전과 타고 전체 로타리 크라파 영원한 공동을 이완하며 대상에 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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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제 자리 클럽의 최극 플라파 통체리 카리클럽의 셀스프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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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 수고 샀¡ któ 수고 들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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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원 및 각 클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국제자매클럽과 본클럽 6대 회장님과 회원 및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6년 로테리클럽 제35대 36대 회장 2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